안녕하세요. 이유란 영화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엇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1번 보시면 하일리, ly에 붙어있는데 이때는 뜻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이는 품사가 뭐죠? 하이는 형용사?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돼요. 자, 그래서 형용사일 때 높은 높게가 둘 다 가능하고요. 하일리가 되면 높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몹시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사고요. 자, 몹시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빠르지만 지분을 더 많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볼게요. 2번의 in-it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사 안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계속 자주 드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니가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the place를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장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그가 만났습니다. 자, 그 열을 만났어요. in the place 자,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을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명사 이렇게 묶어 볼게요. 선생님 이거 색깔을 잠깐 바꾸고 그럼 이걸 지우면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no s를 여기다 붙여야겠죠. no s, the place 쓰고 나서 자, in을 앞으로 끌고 올게요. 뒤에 있는 in을 자, in which 쓰고 목적계 관대기 때문에 그리고 he, matter 이렇게 썼어요. 자,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부사 외열로 바꿀 수 있고 앞에 선행사 장소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문장이 주어동사 목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자, 그래서 in 플러스 위치는 관계부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문장을 구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땡땡땡 할지를 i o, d o 문장 완벽하네요. 그래서 이니치 괜찮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서는 빙 밑줄은 정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보기인데 먼저 본동사 있을까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벗이 나오고 나서 왓절이 나오는데 자,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인데 주어가 음운사 절인데 본동사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가 아닌 본동사 시제 맞춰서 워즈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동사 찾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이 지문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자주 이런 유형을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에서 it take more than a week 다음에 투부정사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서는 내신에서 너무 좋아하죠. 자, 우리 얼도우,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도우, 이븐도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런 모모임에도 불구하고가 접속사 말고 전치사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위쪽에 잠깐 올릴게요. 자, 얼도우랑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뭐랑 비교해야 되면 인, 스파이트, 어브 자, 그리고 디스파이트 디스파이트 오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죠? 이 두 개를 얼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 주, 동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명구 자, 명사상당어구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문장이 붙네요. 그러면 얼도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얼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